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 0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용어인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가 행정구역별로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파악하는 탄소 공간 지도를 개발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이 이 지도를 분석했더니 울산의 탄소 배출량이 예상을 뒤엎고 전국 5위에 그쳤습니다. 이 밖의 의미 있는 결과들을 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탄소 공간 지도 시스템에 접속해 탄소 배출 활동 지도를 누르고 지역을 설정하자 색깔로 구분된 지도가 뜹니다. 2021년 울산 지역 전기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표현한 건데 가장 붉은색인 남구부터 울주군, 북구, 동구 순으로 배출량이 많고 노란색인 중구가 가장 적습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서부권인 울주군에서 대부분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범서, 언양, 청량읍의색이 가장 진합니다.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량도 알 수 있습니다. 도심인 남구, 중구가 가장 적고 도농 복합도시인 울주군은 흡수량이 많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울산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와 산업로, 울산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단위로 넓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보니 예상을 뒤엎고 산업도시 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에 그쳤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전남과 경북 강원은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높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의 최종 목적은 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탄소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 중립 실현의 활용. 이 자료를 활용하면 탄소 중립을 위해 어느 곳에 공원을 더 짓고 도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앞당길 탄소 공간지도. 울산시가 통계자료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참고서나 다름없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울산시가 통계자료를 분석합니다. 울산시가 통계자료를 분석합니다.